스포츠 메타버스 전문기업 3D 팩토리가 스페인 왕립축구연맹과 파트너십을 맺고 신사업에 나섭니다. 방한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축구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스페인 왕립축구연맹과 서건 계약을 체결한 3D 팩토리. 이를 통해 98개 프로구단이 소속된 구강컵과 슈퍼컵의 메인 스폰서가 됐습니다. 한국 축구팀의 친성 경기와 유소년 축구단 유치를 비롯해 메타버스, 대체 불가 토큰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루피알레스 스페인 왕립축구연맹 회장도 공식 파트너로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루피알레스 회장은 연구원에 대한 루비 알레스 회장은 이델리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축구협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루비 알레스 회장은 스페인 축구의 경쟁력으로 감독 선별 능력을 꼽았습니다.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축구와 함께 공연과 함께 공연을 능력으로 퍼져려고 darauf 경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피 알레스 회장의 방안으로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문화 교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 루피 알레스 회장의 방안으로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문화 교류의 방안으로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문화 교류의 방안으로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문화 교류의 방안으로